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객체지향 스크립트 언어의 대표 언어죠.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파이썬에서는 C와 Java와 달리 변수와 상수 부분이 약간 다릅니다. 변수, 상수 리터럴의 타입에 따라서 변수의 타입이 자동으로 정해진다. 동적 타이핑 방식이라고 합니다.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별도의 자료형을 명시하지 않는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파이썬에서는 한글도 변수명으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권장하지는 않아요. 정수형 상수 있죠. 10진정수, 8진정수, 16진정수까지 있는데 여기서는 파이썬에서는 2진정수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실수는 기존 표현 방식에 더해서 복소수를 표현하는 방법도 하나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까지 판단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차이점. 파이썬은 문자가 없습니다. 다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작은 따옴표로 표현을 하든 큰 따옴표로 표현을 하든 전부 문자열로 인식한다. 라는 부분까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표준 입출력 함수 나와 있죠. 키보드를 통해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입력받는 함수인데 파이썬은 표준 입력 출력 함수가 각각 하나씩입니다. 인풋이 입력이고요. 프린트가 출력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각각의 특징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죠. 항상 문자열 형태로 입력받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다른 형태로 변환이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다른 형태로 변환이 필요한 함수를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표준 출력에서는 데이터 형식 그대로 출력이 가능한데 여러 인수를 통해서 출력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일단 기본 출력 함수는 줄바꿈을 기본적으로 해줍니다. 모든 출력이 끝난 다음에 자 그래서 이 end 항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seq, 요거 항목에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줄바꿈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는 서로 서로 구분을 할 때 띄어쓰기나 심표, 하이픈 여러가지 형태로 구분을 해서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코드를 보시면 시언어나 자바에 비해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코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도 간단합니다. 인풋 입력 받는 거고요. 인풋 입력 받는 건데 정수형으로 변환하는 거고요. 입력 받는 건데 실수형으로 변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ge 변수는 인티형이고 site 변수는 float 그 다음에 name 변수는 문자열 타입이 되겠죠.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print 함수를 보면은 원하는 부분을 심표로 구분해서 나열해주면은 그냥 그대로 출력이 된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면 되겠죠. 실제로 이런 부분이 문제로 나온다기보다 코드의 구성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당연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겠죠. 넘어가서 연산자는 기존의 시와 자바에서 사용하던 것 이외에 별도의 다른 부분만 추가로 적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술 연산자에서 보시면은 나누기와 몫을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제곱을 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되고요. 논리 비교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논리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and랑 or이라는 직접 키워드를 적어서 서로를 비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가지의 값을 동시에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파이썬만 가능한 기능입니다. 이 부분도 체크를 잘 해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멤버 연산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특정 데이터 구조 안에 찾을 데이터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이런 공식도 있기 때문에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문법이랄까요? 연산 쪽은 다 끝났고요. 어렵지 않았고 넘어가서 이제 자료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자료 구조 부분이 조금 더 어렵고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입니다. 자료 구조가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각각의 차이를 잘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부분을 적용해서 코드를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첫 번째로 시퀀스입니다. 시퀀스는 서로 다른 타입의 다수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서로 같은이 아니라 다른입니다. 배열하고 달라요. 데이터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어서 이게 시퀀스의 특징이에요. 데이터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통해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 인덱싱하고 슬라이싱이 뭔지는 이따가 배울 겁니다. 별도의 크기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대표적인 시퀀스 자료 구조는 리스트, 문자열, 튜플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각각의 차이가 어떤 걸로 표현하느냐 또는 가변이냐 불변이냐 이런 걸로 표현이 되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석이 되면 됩니다. 코드가 아래 코드를 보시면 불고기 비빔밥이 대괄으로 묶여있죠. 그러면 리스트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짜장, 짬뽕 마찬가지죠. 대괄으로 묶여있어요. 그러면 리스트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K리스트에는 불고기 비빔밥 C리스트에는 짜장, 짬뽕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A리스트에는 K와 C가 들어있는 거니까 이건 이중이죠. K가 들어있는 요소, C가 들어있는 요소를 리스트로 표현을 한 거고 이 각각의 요소도 리스트고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그려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퀀스 자료형에서는 인덱싱이 가능한데 인덱싱이라는 건 첨자를 이용해서 요소 중 하나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인덱싱이라고 해요. 우리가 배열에서 봤던 그 개념입니다. 배열에서처럼 0부터 시작한다, 우측 방향으로 진행된다 까지는 기본적으로 맞는데 역순도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역순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 배열의 길이를 판단하거나 할 필요 없이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오른쪽 끝에서부터 접근이 가능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코드 자체가 이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아래쪽 문자를 보시면 헬로우 띠고 파이썬까지 입력이 되어 있는데 요 H가 0입니다. 이 0을 기준으로 숫자를 입력하시는 건데 요 4라는 건 뭐냐면 1, 2, 3, 4를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5가 출력이 되는 거죠. 항상 0부터 시작한다는 점 판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슬라이싱이죠. 슬라이싱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지고 온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조각을 가지고 온다는 뜻인데 중요한 건 두 개의 첨자를 사용하고요. 시작 첨자부터 시작해서 종료 첨자의 전까지만 슬라이싱을 해요. 요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시작 첨자가 0이고 종료 첨자가 4라고 하면 0부터 4까지가 아니라 0부터 4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까지겠죠. 항상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거 굉장히 많이 틀리거든요. 자 그리고 단계값까지 해서 총 3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이 슬라이싱을 할 때 각각을 생략할 수가 있어요. 시작 첨자를 생략하면 무조건 첫 번째 요소 0번부터 슬라이싱을 하는 거고요. 종료 첨자를 생략하면 무조건 마지막 요소까지 슬라이싱을 합니다. 단계값을 생략하면 무조건 1식 증가하는 거고요. 만약에 2식 또는 3식 증가를 하고 싶을 때는 직접 값을 입력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코드 마찬가지 확인을 해보면 6땡땡 10이라고 되어 있으면 6부터 9까지만 하는 거예요. 10 전까지니까요. 생각을 잘 해주세요. 자 그리고 요거 마이너스 2하고 땡땡 붙어있고 생략되어 있죠. 종료 값이 생략되어 있는 건데 이러면 끝까지란 뜻이라고 보시면 되죠. 마이너스 2 뒤에서 두 번째 글자 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마이너스 2라고 했다고 해서 마지막이 이 부분이 아닙니다. 마지막은 항상 이 부분이죠. 마이너스 2는 그냥 오른쪽에서 두 번째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첫 번째 값을 생략을 했죠. 이건 처음부터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마지막 두 번째 값을 생략을 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까지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위치 바로 전까지 0, 1, 2, 3, 4까지 해서 헬로우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6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잖아요. 6이라는 거는 여기가 4였으니까 5고요. 6이죠. 이 부분 요 빈칸이 5예요. 여기가 6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파이썬까지 해서 전체가 다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빈칸은 뭐냐. 이거는 프린트 함수의 특징이에요. 심표로 구분돼서 나열되어 있는 값은 띄어쓰기로 구분해서 출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헬로우 파이썬의 요 공백이 출력된 게 아니라 이 공백은 이미 제외가 됐고요. 프린트 과정에서 추가된 공백이다.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아래쪽에 리스트에 관련된 함수가 나와있죠. append, extend, insert 나와있는데 데이터를 어떻게 추가하고 어디에 추가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당연히 코드가 이해가 되어야겠죠. append 1이면 마지막 위치에 1을 추가하는 거고요. append하고 리스트면 마지막 위치에 리스트 형태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extend라고 되어 있으면 요 안쪽에 있는 리스트를 쪼갭니다. 그래서 4와 5로 만들어서 각각 4랑 5를 집어넣는 거예요. 리스트 형태로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extend은 추가할 데이터 구조를 쪼개서 데이터화 시킨 다음에 데이터를 각각 집어넣는 거랑 같은 효과를 줘요. 자 그리고 insert는 맨 뒤에다가 아니라 특정 위치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위치에 0을 삽입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얘가 0이고요. 얘가 1이고 얘가 두 번째 위치죠. 그래서 여기에 0이 들어간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셔야 된다. 정도 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리스트에 관련된 함수가 더 있죠. 요소를 추출하거나 삭제하는 함수가 이렇게 지금 몇 개인가요? 6가지가 있죠. 인덱스는 해당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값을 돌려주고요. 리무브는 해당 데이터와 일치하는 요소를 삭제해 주는 거고요. 요 델이라는 명령어는 리무브와 약간 비슷한데 리무브는 데이터 기준이고요. 요 델은 위치 기준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어요. 팝이라는 게 있습니다. 팝이라는 건 저장된 요소를 삭제하는 거랑 비슷해요. 자 그런데 팝의 특징은 추출 삭제한 그 데이터를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대로 뽑아와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요 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우기만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요런 차이 자 뭐 카운트는 요소 개수 요 데이터와 같은 요소 개수가 몇 개 있는지 클리어는 요소를 삭제하는 거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리스트는 가변형임으로 데이터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렬을 하거나 반전을 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트가 오름차순 정렬이고요. 소트를 하는데 리버스라는 값을 트루로 주게 되면 내림차순 정렬을 하게 된다. 그리고 리버스를 하게 되면 요소의 순서를 반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위쪽에 있는 소트랑 리버스는 실제 원본 데이터가 변형이 되는 거거든요. 원본을 유지하고 싶을 때는 사본을 만들어서 정렬하거나 반전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소티드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소트와 소티드 리버스 차이를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맵핑형 자료구조에요. 방금까지는 시퀀스였죠. 시퀀스는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했었어요. 자 맵핑형은 하나의 식별자로 서로 다른 타입의 다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까지는 똑같은데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인덱싱 이거 아니고요. 키값과 맵핑되어 있는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와 값의 쌍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중괄호와 심표로 구분해서 정의한다. 라고 되어 있죠. 아래쪽 코드를 보시면 이런식이죠. name이라는 키를 가진 파이썬이라는 데이터가 있는 거고요. age라는 키를 가진 20이라는 데이터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출을 할 때는 이 키를 기준으로 호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해당 자료형에 해당 키가 없을 경우에는 새로 생겨요. 사이트라는 키가 생기고 1.5라는 값이 추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있는 키를 접근하게 되면 해당 데이터가 교체가 되겠죠. 이런 차이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관련된 함수가 있어요. 맵핑형이기 때문에 위치값이 아니라 키값을 중심으로 함수가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딕셔너리 하나 선언하고요. 점 찍고 키즈라고 적어주면 저장된 키값만 별도로 추출을 할 수가 있고요. 밸류즈라고 적게 되면 데이터값만 따로 추출할 수 있고 아이템즈라고 하게 되면 키 데이터 쌍을 튜플의 형태로 추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딕셔너리 get 하고서 키 기본값 써있으면 키값과 대응되는 데이터가 반환되는데 만약에 일치하는 키가 없을 경우에 이 기본값이 결과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다음은 제어문입니다. 제어문도 파이썬은 간단해요. if else 먼저 볼까요? 조건식의 참 거짓 여부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흐름을 바꾼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if 조건식 땡땡 까지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else if 가 아니라 l if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else 이렇게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들여쓰기로 영역을 판단하기 때문에 들여쓰기가 되어있냐 안되어있냐 따라서 이게 어떤 영역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중괄호가 아니라 들여쓰기를 통해서 판단을 한다. 그것도 고려를 하셔야 겠죠. 이거 하나 있고요. 반복 제어문은 포문 보겠습니다. 지정한 데이터 구조를 순환하면서 요소마다 반복 구역 코드를 반복한다. 이건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정리가 약간 달라요. 포 변수 인 시퀀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포 i in a 라고 하면 이 a 에 있는 모든 요소를 순회 하면서 그 값을 각각 i에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반복 구역을 반복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1부터 10 전 까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자료 구조를 하나 건네 주고 이 자료 구조 끝날 때까지 이 자료 구조를 한 바퀴 전체를 돌면서 반복 이런 의미가 됩니다. C언어의 포문처럼 반복을 하고 싶을 경우에 사용되는 range 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특정 범위의 점수를 나열하는 불변형 시퀀스라고 되어 있죠. 포문과 결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range 함수를 통해 생성되고 세 가지 인수가 필요하다. 시작 값 부터 종료 값 전 까지 전 까지 에요. 증가 값 만큼 증가 하는 정수 시퀀 한다라고 되어 있죠. 증가 값 생략 가능 하고요. 기본 값은 1입니다. 시작 값도 생략 가능 하고 기본 값은 0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반드시 써줘야 되는 값은 종료 값 이죠. 하나씩 볼게요. range 하고 1, 7, 2면 1부터 7 이전 6까지 2씩 증가 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 i에는 1, 3, 5까지 저장이 되면서 이 아래쪽에 프린트 문이 실행 10이라고만 되어 있으면 두 가지 시작값과 증가값이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0부터 10 이전까지 9까지 1씩 증가하며 제가 지금 오른쪽에 괄호 친게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거를 생략을 안하고 쓰게 된다고 하면 0, 10, 1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래쪽에 5, 8이 있습니다. 5부터 8 이전 까지 에요. 마지막에 생략되었죠. 1씩 증가하며 그 다음에 5부터 1까지 거꾸로 마이너스 1씩 감소하면서 반복을 한다. 이런 부분까지 정리가 될 수 있어야겠죠. 항상 마지막 값 전까지만 한다. 라는 부분을 기억을 해주세요. 이번에 while입니다. while은 특정 횟수나 데이터 개수 등 이런 걸 제정하지 않고 반복의 기준을 정해서 이 기준을 만족하는 동안 반복되는 말 그대로 반복문입니다. 개념이 어려운 건 없고요. 일반적인 시어너나 자바의 while문과 동일합니다. 조건 쓰는 부분만 약간 형태가 다르다. 이 정도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반복문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디버깅표를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반복 패턴을 파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은 함수입니다. 파이썬에서는 함수랑 메소드를 혼용해서 쓰는 편이에요. 보통 함수를 다른 데에 속하지 않은 애들을 함수라고 하고요. 어떤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는 메소드라고 하고 이런 게 일반적이긴 한데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함수를 정의할 때는 def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들여쓰기를 통해서 지역을 구분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함수 마지막 줄에는 다른 함수와 구분될 수 있도록 빈줄을 추가해준다.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C언어의 함수 개념하고 다를 게 없죠. 형식만 다르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은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언어이기도 하지만 객체지향 언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에 대한 부분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일단 클래스를 생성할 때는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 클래스를 통해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객체를 생성합니다. 이거 판단을 잘해주셔야 되고 객체를 선언하거나 객체를 할당할 때도 마찬가지 타입을 별도로 지정해주지 않아요. 자 요거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메소드를 정의하고 호출하는 방법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고요. 이 인스턴스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를 기반으로 내부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어떤 객체를 저장하고 있는 객체 참조 변수 이 변수 이름 점 하고서 함수명을 적게 되면 또는 메소드명을 적게 되면 내가 참조하고 있는 인스턴스의 메소드를 호출하게 된다. 요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셀프죠. 참조 변수를 통해서 호출되는 메소드는 자기 자신이 기본 인수로 지정된다. 되어 있어요. 셀프 키워드를 통해서 멤버 변수 및 멤버 메소드 에 접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구요. 클래스 외부에서 내부 인스턴스 변수 에 접근 할 때는 참조 변수 자체가 셀프 역할 할 수 있다. 되어 있네요. 코드를 한번 보죠. 클래시카 라는 인스턴스를 생성 해서 father 에 할당 합니다. father 에 지금 테스트 메소드로 호출 하고 있죠. 그럼 테스트 메소드는 여기 있어요. 테스트 메소드를 실행해서 컬러라는 변수 에다가 파란색 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 컬러 와 이 컬러 는 서로 다른 컬러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컬러를 출력 한다라고 하면 그냥 컬러라고 쓰면 됩니다. 컬러 는 이라는 문자열 컬러 컬러를 쓰게 되면 파란 색 출력 되겠죠. 자 그런데 그냥 컬러 가 아니라 셀프 점 컬러라고 하면 우리 지역이 아니라 클래스 외부 에 있는 요거를 의미 하는 거예요. 셀프 점 이 그 뜻 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빨간 색 출력 되겠죠. 그래서 결과가 파란 색 빨간 색 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 father 점 컬러 검은 색 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출력 한다라고 하면 뭐가 바뀔 까 라는 거죠. 이 컬러라는 게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이 중에 변수명 으로 접근하는 게 뭐냐 요거는 셀프 개념 이에요. 변수명이 셀프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 색이 검은 색으로 바뀐 다는 거죠. 파란 색이 아니라 요거 접근을 잘 해주셔야 돼요. 넘어 갈게요. 다음은 생성자 메소드 입니다. 생성자 메소드는 내가 이름을 지정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인스턴스 생성 시에 알아서 호출이 되는 거고요. 내가 마음대로 다시 호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메소드 가 아니라 생성 할 때 사용 한다. 그래서 생성자 메소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래쪽에 한번 볼게요. 여기 def 하고 under 2개 i n t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생성자 메소드 에요. 클래식 하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얘가 알아서 호출된다 라는 거고요. 얘가 만약에 어떤 매개변수를 가지고 있으면 인수로 이 해당 매개변수 에다가 값을 넘겨줘야지 정상적으로 수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생성 하면서 값을 바로 넘겨줘서 해당 객체가 생성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생성자 메소드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음은 객체 지향 캡슐 화에 대해서도 봐줘야겠죠. 변수의 종류에 대해서 봐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클래스 변수 클래스 변수는 클래스 구역에서 선언을 하는 거 고요. 하나의 변수를 모든 인스턴스 에서 공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모든 인스턴스 에서 메소드 내부 에서 클래스 변수 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클래스 명 을 사용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멤버 변수 는 그에 반해서 모든 인스턴스 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코드를 보면서 자 일단은 자동차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요. 좀 다양하게 변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변수명 앞에 언더바 두 개를 붙이게 되면 프라이베이트 클래스 변수가 생성이 돼요. 이러면 외부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해집니다. 요게 프라이베이트 특징이고요. 아래쪽에 생성자 메소드를 보시면 self.color 는 으로 시작을 하죠. self.color 요 self.점이 붙게 되면 이거는 인스턴스 변수라는 얘기예요. 인스턴스 변수는 인스턴스마다 고유하게 가지게 되는 변수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카 점 언더바 언더바 cnt 라고 되어 있죠. 요게 요고를 의미하는데 이거는 클래스 변수예요. 왜 그러죠? self.가 아니라 그냥 카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클래스마다 가지는 겁니다. 클래스 하나로 여러개의 인스턴스가 생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스턴스 변수는 인스턴스마다 생기는 거고요. 클래스 변수는 클래스마다 생기는 거기 때문에 클래스 하나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생각을 잘 해주셔야 돼요. 셀프와 클래스 명의 차이를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상속입니다. 상속의 특징 기존의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더 다양한 기능이 추가된 클래스를 디자인 할 수 있다. 기존에 있던 요소를 상속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상위 클래스는 그냥 구현을 하고요. 하위 클래스 상위 클래스를 상속받을 클래스는 본인의 클래스 명 오른쪽에 괄호 하고 상위 클래스 명을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상위 클래스 에 있던 드라이브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상속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자 근데 문제는 요런 부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상위 클래스 생성자에 인수 전달이 필요한 경우 하위 클래스 에서 상위 클래스 생성자를 별도로 호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수를 넘겨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생겨요. 그거에 대한 코드 입니다.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학생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이기적이라는 문자열과 36이라는 숫자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정수죠. 정확하게는 그러면 이기적이 여기로 들어가고요. 생성자에 36이 1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기적 여기가 36이죠. 자 그런데 이 학생 클래스에서는 나이에 해당하는 부분만 설정을 하지 이름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어요. 이름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위 클래스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입력받은 이 이름 부분을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름이 지정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생성자의 셀프 말고요. 별도의 매개변수가 있을 때 이 매개변수의 값을 넘겨주기 위해서는 일단은 인스턴스 생성 때 인수로 받고요. 이 받은 인수를 슈퍼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생성자를 호출해줘서 여기에서 지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줄 수 있으시면 되겠네요. 분명히 자바보다는 쉽지만 이것도 그렇게 마냥 쉽지만은 아닌 필요한 부분입니다. 넘어가서 이번에는 메소드 오브라이딩 이에요. 상위 클래스의 메소드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건 상속이고요. 그다음에 재정의에서 새로운 기능을 사용하는 게 오브라이딩 이에요. 정리를 해보면 여기 클래식카 에 보면 드라이브가 있죠. 자 근데 이 클래식카를 상속받고 있는 이 기본 카에 대한 드라이브도 별도로 존재를 해요. 자 이렇게 되면 드라이브라는 걸 호출했을 때 여기에 있는 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오브라이딩 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합니다 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무슨 색차 운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오브라이딩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